2분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되나? 어? 잼 9, 8 나 줄거야 아니면 너 쓸거야? 쓸거죠 어? 잼 9, 8 블랙밴드한테 오세요 블랙밴드 블랙밴드 지금 있는 건물 제가 찍어놓을게요 여기 옥상 어? M4다 멀다는데 다른 분들 아 벽오탄이 안나와 파란핑은 잼 9, 8 파란핑 옥상에 아 사이가 나왔어 우리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거니 루키님 저 보여요? 지금? 아니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저 여기 짐만 탈고 바로 갈게요 나갈게요 네 차도 없는거같은지 쟤넬 잡고 갈거 아니면은 빨리 물려야될거 그냥가죠 잡고 가면 너무 늦어요 그냥 가는게 나을거 잘 먹고 저거 바로 옥상 네 와 매운하지만 너무하니까 완전 밝다 맵이 가죠 밴드님 아 개머리판도 없네 저 봐요 뭐가 게시 아이템이에요? 하하하하 뭐지? 쫄바지? 불 안보여요? 불 붙는거 안보여요? 불 붙는거 안보여요? 다시 한번 해야겠다 불 붙는거 보여? 아 화염병 그거? 정령처럼 막 빨리 가야될거 확인 어디? 어? 왠지 그쪽 소리인거 같아서 네 빨간 핀 아 머리부터 맞아 하나 본거 빨간 핀 근처 더 있는거 같아요 4배 하나 남아요 이자 드릴게요 감사 내 뒤에 하나 4배 두개 있어요 교전 안하는걸 추천드리는데 해야 될거 같아요 해야 될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쟤네가 이쪽으로 붙는데요 어딨어요 얘네? 내 근처에 알아 쟤네도 그게 없나보다 내 건물 어 여기 여기 차에 하나 하나 컷 어 봤어요 어디 어디 제 쪽 이쪽 셔터집 셔터집 셔터집이 나 이때니까 나는 버그 끌고 와야되는데 버그가 엄청 멀리 어 여기 사이자 밴드니 아 저 멀어요 여기 셔터집도 있는데 나 죽이러 온다 살려줘요 아 나 죽고 싶지 않아 죽었어 아 도로에 내가 하나 기절시켜놓은거 있어요 지금 아예 뺄 수 없어요 차는 보였어요 밴드니 오른쪽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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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켜놓은 애 죽었나? 너 킬 떴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죽었네 그럼 내 시체를 살리고 있겠다 근처에서 밴드니 일어나면 담벼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간핑에다가 차 세워놓을거에요 오케이 합류하세요 아 걔 딸피였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차 세워놓은 애 잘라봐요 차 뒤에 있나 차 뒤에 있나 피해는 그쪽 방향에서 보여요 어디지 지금 안보여 안 보여 뒤로 넘어왔죠 밀바쪽으로 밀바쪽으로 해외게 그냥 빠질까요 파이팅님 지금 빠져야될거 같은데 그냥 그냥 우리 딴 데로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네 파이팅 빠지죠 저희도 의미없어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피엘님 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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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받에 애들 있어요? 아니 밀받으로 갈게 밀받에서 합류하는거 별로 여기 다시야 있네 걔네가 숨겨놨나보네 타고와 타고와 뭐야 나만 죽었어 고생이 녹록지가 않아 손다 도로가에서 손다 덤받이머네 문이 있으시구나 뛰어다니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루키님 제 것 시야에서 불 보여요? 네 보여요 아 나 4배 받아야되는데 내 시체는 4배 8배 다 있었는데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어 90줄이 레드존 음 차는 계속 불러갑니다 근데 왜 불을 붙이고 다니시는거에요? 되게 안좋은거 같은데 애들한테 바로 보이는데 팀원만 보여요? 팀원만 보여요 차에서도 불 나는거 보여 4배 있어요?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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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칩패드 레드존이에요 빨리 움직입시다 5탄 떨궜어요 혹시 개머리판 있으신가요? 네 개머리판 땅바닥에 땅바닥에 있어요 네 7탄 네 쟤네드 뒤에 올거 같은데 차 내려와 차 내려와 내려온다 차 슬금 슬금 내려오는데 차 슬금 슬금 내려오는데 가죠 어디를 가야 하오 다음원까지만 보고 가죠 하아 그냥 바로 진입하시죠 어 빨간 피있네 애들 많은텐데 차 소리 나 바이트 형국이 차 타서 그랬나? 빨간 피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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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많이 날거 같아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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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다. 포기했다. 앞에 사람 하나? 아니, 뭐야? 사람 있었나요? 검정 뭔가 지나가는 거 봤는데? 오빠, 오빠. 저 이랩 뚝배기. 뚝배기 저 좀 주세요. 저 뚝배기 터지려고 해요. P1 형 자리에 가면 있어요. 바이티 형 3렉. 조, 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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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끼 먹으러 가야지. 어디야, 조. 조. 러. 아 7탄, 7탄 좀 보고나야 돼서 지금 7탄 척밖에 없어요 지금 어 내가 줄게요 내가 줄게요 네 성팔이라 저 유에이지 그거 없어요 기름 네 기름 없어요 저는 초밥집 다시 들어갈게요 초밥집 모임 어? 네 저것은? 저 소린? 빨간 맛 저 빨간 맛 궁금한 경험이 2층에서 탱나네 감사합니다 어디갔어? 뭐 불안한데? 머리 위에 떨어진거 아니에요? 아 아 NW 330 가까워 200 먹어요 아니면 어휴 죽여 죽여 안 보여 맞지? 오토바이 2명 뭐야 확인 확인 배우소스 써야 된다 오토바이 한 바퀴 돌고 우아지 한 데 있고 우아지 그거라도 부셔요 오케이 바퀴 하나 부셨어요 330 345 다 이동해야 돼요 누워있다 풀에 풀에 누워있어요 아니 왼쪽에 바위창 왼쪽 그쪽 아니 아니 너무 많이 가고 차 뒤에 차 뒤에 하는거지 바위창 위치가 너무 불안한데 도로에 누워있는데 뭐야 시체야? 시체같은데 이게 매우 낮은게 좋네 지나가다 보이네 풀에 사라져 어그로 너무 많이 끌리는데 저 오른쪽 집에도 사람들 있어요 빠지죠 죽었다 어 죽었다 죽었다 내 길은 아닌 그리고 오른쪽 길 건너 오른쪽에 하나 있을지도 몰라 애들은 다 죽은거 같은데 파밍하는 애들은 없네 파밍 못하죠 저 저기 들어가면 죽을거 같은데 흠 빨간 맛 한번 맛보다가 그리고 원 바퀸데 아 쟤네 먹긴 먹어야되는데 어 차 한대 가요 차 한대 가요 박스 어 차 한대 가요 더 이용하여